여러분들의 활약은 아주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의 멋진 활약으로 시크로드 경주 2015가 더 큰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2015 시크로드 경주 D-30 기념 내일로 홍보단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역사적인 신동청 시대를 앞두고 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김용훈 경상궁 덕후 교육감님 함께 오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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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입장을 큰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. 내일로 기차 입장!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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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정주에서 내일로 홍보단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단원으로서 기꺼이 허용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. 아시아 신선 특급 연차가 지금도 중앙아시아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. 8월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정성이 담겨있고 또 미래의 여러분들이 시크로드 행사 때 이스탄불 동북로 문화를 주장할 수 있는 정체선을 갖고 있는 나라로 세계에 확인되었습니다. 이 세계사회에 빛나는 이 업체를 우리가 숨겨줬던 깊은 잠에 깨워있는 것을 깨우는 것입니다. 고지사님 그리고 최양식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대인들께 인사드리게 되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서울과 경상북도는 단일간 친환경 절도를 이용한 지역관광자 고지사님과 관계자님께 이 자리를 내 남북 절도가 개통되면 여기 경주에서 출발하여 홍보단 여러분 경주에서 잘 준비해주신 경주세계 실크로드 경주 2015년에 실크로드 경주 2015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. 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. 역사 속에서 실크로드가...